서귀포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서귀포 학생문화원이 삼매봉 근린공원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되는 부지가 모두 보전지역이어서 건물을 2층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을 비롯해서 넘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삼매봉 근린공원 시설입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기당미술관과 도서관 등이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공원 일대가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전 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맞닿은 1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전 장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온 김광수 교육감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삼매봉 근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어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제시한 부지는 모두 절대, 상대 보전 지역이어서 건물을 지을 경우 2층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 교육청이 원하는 수준의 학생문화원 건립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규제를 풀기 위해 시설물 계획을 포함한 삼매봉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월 나오게 될 용역 결과에 따라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